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모레띠입니다. 제가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를 교육받으러 왔어요. 이게 지인이 저도 보내주셔서 알았는데 여러분 14년도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조건이 있어요. 4대 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아진 상태 그러니까 무직인 상태 무직인 상태일 때 이걸 접수를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교육을 내가 원하는 지역별로 조금씩 나뉘거든요.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교육을 두 번 받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60일간 일을 하면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지원 받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럼 저는 지금 딱 고깃집도 쉬고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 지금 무직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신청이 가능했고 전 9월 달부터 4대 보험이 들어가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 이틀 교육받으면 11월 달에 100만원을 취업장려금을 받는 거예요. 대박이죠. 한번 지금 여기 저는 물레동에 신청해가지고 물레동 앞이거든요. 창작거리? 여기가 뒤에가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네. 한번 가서 해볼게요. 상담으로는 다 했고 접수도 다 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은 폐업한 사장님들하고 만나는 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9층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탔던 엘리베이터가 9층 전용이어가지고 계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908호로 가야 되는데 복도가 엄청 조용하네. 어 여기다. 찾았습니다. 재기교육장이라고 쓰여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와 계시고 설문조사도 할 게 있는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야지 열심히 듣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끝나고 후기 남길게요. 시원하고 좋다. 고급스럽네. 이런데 너무 좋아요. 상담하러 오래요. 상담. 상담하고 오겠습니다. 커피 지금 이제 교육 다 마치고 왔는데 상담 잘 했어요. 그 뭐 취업 의사가 있는지 취업할 때는 있는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딸 건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다 뭐 말씀드리고 그냥 어려운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두 과목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일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력서 쓰는 법 자기소개 쓰는 법 뭐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 뭐 내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지만 이렇게 맨날 현장에서 일만 하고 난 돈 벌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계속 이렇게 치여 있다가 앉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배운다는 게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책 펼쳐놓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네. 아 씨 나도 뭐 배우고 싶다. 진짜 앉아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은 앉아서 뭐 듣는 게 너무 재밌어. 아무튼 집에 이제 갑니다. 다섯 시 조금 넘었는데 내일은 뭐 성격 테스트하고 그 다음 자산 관리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대요. 아무튼간 복귀해 보고 이거 해서 내일 또 마무리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남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막혔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